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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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웃는 것은 웃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웃지 실제는 참고 있거든요 참고 있다가 또 폭발하고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잠깐 하지만은 이 문제가 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어쩌다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닌데 진심으로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치유가 시작되지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심해지면 막 이렇게 교회 문제 일으키잖아요 또 집에 가서도 막 문제 일으킵니다 그건 그냥 심한 경우죠 더 심하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약 먹을 정도 되면 되는데 약도 안 먹는 게 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책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어떤 중직자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지난주간 했는데 내가 일부러 대답을 해주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이 가족이 살아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러면 2주씩 3주씩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이 그러면 그게 이제 괜찮아졌다가 또 조금 살다 또 오르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은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되는 세신자 현장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복음은 모르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싹 다 감추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자신로 못하면 이렇게 뭐랍니까 가치 없이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중지자들을 싫어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느낌이 그려왔으니까 이 교회로니까 말이에요 중지자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면 서술 중지자 비난하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해외가 살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일이 있나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전도학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사회 하려고 할 때 자꾸 대뜸해서만 치유를 자꾸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그 자리에 안 옵니다 치유사회 하려고 할 때 정말 죽게 된 사람 아니고는 안 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사명자 대회 이런 데가 아직 안 오거든요 사람들은 아까도 내가 우리 팀들을 보고 집중 팀들을 보고 얘기했지만 모르고 이랍니다 저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병자 늘 다루더니 자기도 돌아 버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컷을 본 겁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그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다가 자기가 치유되어지면 당연히 있는데 나중에 심해질 때는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 여러분이 치유사회를 할 때나 집중을 할 때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해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해해야 되면 뭐가 필요한가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 필요합니다 참 이 병은 오래된 겁니다 이 상처는 언제든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금방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길게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여유지요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하나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정신질환자 한 명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이걸로 가족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평생을 치유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치유가 안 되는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쪽만 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반 성공자들은 기도하러 갑니까 생기는 안 하다가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기도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자손 몇 대째 인물들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진 장애인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역사들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계획은 진짜 어딜 도움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에 답을 줄 겁니다 정말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 복음 밖에 있으면 요망해요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게 축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다는 이 말을 내가 원하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되어지는 역사를 놔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단이 여러분 집안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그게 복음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될 이해입니다 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배려입니다 이해를 했으면 배려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배려 말입니까 이 가정에서는 세계 가문에 일어나는 이 가문의 사명입니다 이걸 작게 보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게 우리 미래의 사명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답을 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굉장한 계획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와 같은 인물이 그 가정의 자기 부인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는 뭡니까 진정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로 말로 기적일이 날 수 있는 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길 가다가 누구 얘기 듣고 복음을 받았는데 집 안에 있던 몇 대째로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데 말이죠 한 번 딱 만난 바디메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류 중된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성전 미문의 안전이 안전병에 가요 그리스도 얘기 듣고 일어난 역사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오네시모 같은 인물도 있다니까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뒤바뀌는 거 그래서 그렇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맞고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 오네시모의 도덕놈 같은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골로서 교회에 감독됐잖아요 상상처울이죠 골로서의 교회의 장로 책임진 분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 속에 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바울에게 폭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내가 오네시모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 이 사람을 좀 용납하고 받아달라 그게 빌레몬의 사이입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서의 감독으로 파견되더라고요 상상처울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제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정신변경이 아니었을지라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를 우리가 무슨 연구를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어요 지금 우리를 이런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성과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마음 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려 없이는 그 사람이 낳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전도자인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걸 우리가 모르게 되잖아요 보통 이게 가문에서도 집에서 부부사람 본격적인 사람은 마음을 다 닫아서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자식 저주합니다 우리 죄는 안 된다 이게 보통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말하면 자식은 예사람 네 적은 잘하는 게 없어 이런 건 몰라 그렇지요 그거 복원 받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전도자 되면 딱이에요 어떤 전도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성공 체험이 있는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 가지고 갑니다 특별한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 조목회자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끄집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말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게 없는데 저게 어느 날 복원을 딱 봤더니 저게 전도자인데 이게 역사를 나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안 닫았어 진심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그게 진심이었어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것밖에 몰라 오직 믿음 우리 어머니가 막 이와여대를 나왔으면 난 망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와여대 머리를 가지고 날 쓰다볼 때 저게 도저히 아니야 제인과 저거 공부를 잘하나 성실하나 뭐 뭐 하는 게 있나 뭐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 하면 해줘요 하기는 이래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일을 하라고 하라더라 그러니 옛날에 저를 알겠지요 이 하나님이 저를 이게 지금 전도자로 불서 하나님 계획을 하셨단 말이지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금 막아 놓고 있는 거 모든 걸 그러면 다른 걸로 가는 건 틀린 길이고 목회자에게 맞는 길이야 그 말은 아니고 저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 많죠 꿈에도 생각은 안 한 거요 꿈에도 생각은 안 한 건데 어느 날 보금을 하고 열리니까 내가 마치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지더라니까 솔직한 말이에요 전도는 부끄러워 못 하는데 전도 자랑하는 사람처럼 되어지더라니까 그래 여러분 세 가족을 가르치게 여러분 자녀를 할 때나 가족이나 남편 안에 절대 그렇게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증거를 갖고 있으면 증인이 되어져요 그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참고할 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종교단체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삼단체 가면 이런 사람을 붙잡는 걸 본격적으로 해요 엉터리인데도 본격적으로 해요 우리는 없어요 교회 분위기 자체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안정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다 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진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요 더 웃기는 거는 2단체는 이거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딱 붙잡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교회의 적을 허락해야지 저런 데는 우리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는 말씀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해야 돼 아니 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108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진짜 치유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한 놈 만들잖아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산에 가서 머리 갖고 앉았다는 자체가 그 증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면은 이런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둔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요 자 이런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요 이게 이제 복음 없는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말씀이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고 역사는 그런데 예사로 들어가서 어느 날 말씀이 다 꽂힐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말해도 못 알아 듣고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더 자세히 듣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간다니까 조금씩 들어가요 여러분이 뭐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조금씩 들어가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저는 오히려 뭐가 더 위험하나 하면 말씀 전하면 싹싹 받아들였다 금방 뒤집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더 위험해요 그 사람 따라 다르다니깐요 예를 들어 저만 볼도록 그래요 저는 되게 좋은 일 생기면 안 웃어요 그냥 진짜 기분 나보다 웃어요 그럴 수 있다니깐요 그럴 수 있다니깐요 그리고 나는 누가 복음 따기 내보고 여기서 영접해라 저는 안 해요 그건 내 성격이거든요 내가 왜 지 앞에 영접을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혼자 집에 가서 하죠 그러나 내가 뭐 때문에 지인도 합니까 이게 성격이라니깐요 그러니까 무조건 겉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게 전혀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게 더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말이에요 그 말은 암도 고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도 고치고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14절에는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여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셨다 어머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요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벌써 이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보면은 메시지 쭉 타고 있는 사람들이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 그런데 말씀 전혀 안 듣고 말씀 허름 안 타는 사람이서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안타깝죠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집중 치유하는데 집중 치유를 하지 말고 집중 치유에 헌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랍니까 자기는 부족한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랍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너무 훌륭한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놀라운 건 좋은 건 아닌데 선생님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이거 알면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뭐 하냐고 보금 얘기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얘 서론에 너무 감동받아 자세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역사는 한 거예요 저 우리 미국에 이런 말 안 했고요 대학 교수인데 우리가 최규성 교수가 자꾸 보금이 들어 안더러 이 사람이 그런데 최규성은 이런 말을 안 들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하 너무 좋은 부위인데 무엇이 교수님을 말씀 못 듣도록 할까요 이라고 들어요 그 말하고 하나 되고 굉장히 글질리더래요 뭐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요 말씀 들어서 완전한 사명자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적인 사람을 듣도록 헌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냈습니까 이게 적당한 정신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요 발작했다가 발작하면 날 찾아와요 그래서 그냥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솔직한 말로 귀찮아하는 거예요 수시로 오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빠지만 그래 날 찾아왔을 때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가 안 오도록 말씀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복음에 관한 거와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만 쫙 뽑아 이해해줬어요 내가 이거 기도하고 매일 읽고 매일 외우고 기도해라 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본인 놀라고요 가족 놀라고요 이게 완전 사명자 바뀌었어요 이만큼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 없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특별히 힘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움직인 데만 가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중요한 걸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죠